김영아씨 우리는요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볼까요? 아 저는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사보나요? 아 네 실은요 저부터도 입 밖에 내기가 좀 그럴 정도거든요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보는가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사는가 네 빌려보는 독서 사서 품고 읽는 독서 다 같은 독서지만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사서 보는 학습 도서 말고요 자신에게 주는 독서 선물 글쎄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는 도서 정가자가 자리 잡아가고 또 온라인 반값 할인 판매도 사라지고 그래서 동네 서점이 하나 둘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네 서점에 가봤는데요 잠시 앉아서 차 한잔할 수 있는 동네 서점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책 진열하기에도 비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동네 서점 고생하고 있어요 책이 안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늦은 밤까지 책갈피 넘기던 게 이제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앞에서 시간 보내기 일쑤고요 그렇죠 친구처럼 여기면서 즐겨 듣던 음반이나 CD도 이제는 휴대폰에서 듣잖아요 글쎄요 이러니 뭐 CD 음반이나 책이나 외롭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동네 서점을 가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차 한잔할 수도 있고요 또 앉아서 잠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좋겠죠 그렇죠 네 하루에 한 권의 책도 팔리지 않는 동네 서점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서점 주인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게요 아참 집으로 가는 길에요 동네 서점 보이면 잠시 들러갈까 싶네요 그래 보세요 네 자 이 시간 첫 곡은요 책 읽는 소리죠 송서 추풍간별곡을 이진홍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송서 추풍간별곡을 이진홍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폴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초라니 그 대강꽃 올려야겠네 저기서 말일세 우리 대감님께서 정월 대보름 지났으니 일 없다고 전해라 하시는데 아이고 일이 있어 아니 저거 보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가 아 저기는 서울시청역 아니야 어라 땅을 파고 난리 났구만 아이고 그냥 땅귀신을 찾고 있다네 뭐? 서울시청역 땅속에 이 땅귀신이 산단 말이야? 좀봐 땅바닥이 그냥 푹 꺼졌잖어 오호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워가 귀뚱하고 아니 저게 땅귀신이 땡긴 거란 말인가 아 15미터 길이로 그냥 푹 땅이 꺼졌는데 원인을 모른다니까 그게 땅귀신 짓이 아니면 뭐겠는가 그러니 땅귀신 날래는 그 대강꽃 올려달란 걸세 으으 감이 오네 우리 대간민 목소리가 들려 서울 잠실 송파 쪽으로 땅이 꺼지더니 이제는 시청 쪽 땅이라니 아 여보게 난 차도 없어 지하철 타는 광대네 땅속 좀 어떻게 해줘야지 어? 오냐오냐 우리 대감님께서 시청 땅바닥을 보고 손뼉을 땅땅 치시는데 아이고 대감님 땅귀신 거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요? 설마 서울역 쪽으로 간 건 아니겠죠 대감님? 어? 허구자 우리 대감님께서 땅에 땅에 물으시기를 무슨 일로 땅이 꺼졌어? 지하철 소리에 놀랬소이까? 무슨 일이 생기면 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던 팔자국에 놀랬어? 어쩌자고 시청역 땅바닥이 이렇게 주저앉았다란 말이오? 아이고 아이고 대감님 그저 우리 서민들 땅바닥 믿고 발걸음 꽝꽝 디뎌야지 땅 두들기면서 걸어 댕겨야 되겠습니까요? 아니 이유가 뭐랍니까요? 오냐오냐 우리 대감님이 땅귀신에게 물어보았더니 아 정초부터 핵소리에 놀라 미사일에 주저앉아 개성길 막혀서 가슴치다가 사드 때문에 그냥 주저앉았다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대감님 그쪽은 귀를 막고요 우리 서민들 댕기는 길 안전하게 좀 인도해 주시라니까요 오냐오냐 우리 가족들 이웃사촌들 탈없이 걸어 다니시게 꽝꽝한 서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니 철아간다 꽝꽝한 서울 땅이로구나 땅귀신에 물러 걸어 네 대감 뛰어들였는데요 최수정의 소리와 실내학단 메나리 그리고 사물놀이 한울림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서울시청역 엘리베이터 타워 주변 땅이 내려앉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지하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데요 그래도 많이 불안하죠 불안하죠 송파 잠실 쪽에 집안 치마 때문에 걱정들 많이 했었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는 서울 중심 가도 땅속을 믿을 수가 없구나 싶네요 글쎄 말이에요 역 주변이나 이 대로변 땅속 꺼지는 거를요 그걸 미리미리 보면서 미리 손 쓸 방법은 없나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동백이 얽힌 고사와 동백노래입니다 네 남도에는 동백이 피어있을 때인데요 네 네 이 사람들은 동백에다가 어떤 사연을 남겼는지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조선초 문신인 서거정이 부산 동래부사 엄태수에게 보낸 그 19절에 등장한 동백부터 볼까요? 네 제가 낭송합니다 해운대 올라 둘러볼째 서달인데 동백꽃이 마구 피었더구만 알려줄게 있네 그 동백꽃 너머 눈을 들고 보면 마산으로 그 앞바다 술잔같이 보일 거네 네 네 서거정이 부산 해운대에서 서달에 본 동백꽃을 오래 기억하면서 동래부사고 엄태수에게 동백꽃 너머 마산까지 넘실대는 바다가 술로 보였던 그날의 추억을 말해주고 있죠 네 서달에 마구 피웠던 동백이라니까 그 해 겨울은요 따뜻했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겨울에 만난 동백이 반가워서 해운대에서 취흥이 도도했을 서거정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동백은 분재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기도 했거든요 동백 분재가 선물용으로 쓰이기도 했군요 네 네 매화도요 분재로 주고받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분에 자그마하게 올라선 동백나무에서 올망졸망 핀 동백꽃을 집안에 두고 보는 운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조선 현종 때 학자여 문신이었던 동춘당 송준길이 자기보다 19살이나 어린 남이성에게 동백 분재를 받았거든요 송준길의 편지를 보니까 남이성과 주고받은 서찰이 꽤 많더라고요 네 네 19살이나 어린 남이성과 그렇게 각별한 사이였나요 네 그러니까 남이성이 나이 47세 때 북평도사로 지방에 나가 있을 때요 송준길은 66세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을 때였죠 네 그럼 송준길이 숨진 그 해에도 남이성과의 편지는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네요 네 그랬던 거죠 네 남이성은 훗날 예조판서까지 올라갔고 문장과 글씨에 능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이 송준길과 통했을까요 네 우선은 정치적인 성향이 맞았겠죠 남이성의 부친과 각별한 친문도 있었고요 네 송준길은 66세 그 마지막 해에 남이성은 송준길 손자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또 답장과 함께 동백분제를 선물합니다 그때 송준길은 뭐라고 답장했을까요 선자가 돌아와 편지를 전해주니 기쁘고 위안되네 더구나 이런 동백분제까지 보내주다니 아픈 몸으로 어루만지며 자주 말했다네 동백아 니가 이뻐 보겠는가 너를 보내준 그 이쁜 사람 때문에 더 나 이쁜 거지 네네 남이성이 전해준 그 동백분제를 바꿔서 아픈 몸으로 위안을 삼고 지낸 노란 송준길 동백아 니가 이쁘게 했는가 널 보내준 이쁜 사람 때문에 더 나 이쁜 거지 네 동백이 조금은 무언했을 것 같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니가 이쁜 게 아니라 널 보내준 그 사람이 이쁜 거야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봄날 아픈 몸을 추스르면서 남이성이 보낸 동백분제로 위안을 삼았던 송준길이었군요 네네 송준길은 19살 아래인 그 남이성에게 이런 농담조 편지도 보냈는데요 여보게 소문을 들어보니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술을 7덩이 비었다는데 사람들이 자네를 주당으로 여길까 걱정이네 술은 적당히 조심하게나 네 후배라면 뭐 한참 후배고 동생으로 쳐도 막내 동성벌인 이 남이성에게 동백분제 선물로 위안을 삼았던 동춘당 송준길 네 그의 봄날은 아마 따뜻했을 겁니다 비록 그 해를 다 넘기진 못했지만요 네 오늘 거전사랑방 동백고사와 노래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대여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수현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동백타령 띄워드립니다 네 남도민요 동백타령을 김수현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열차 지금 최신 아파트 단지를 달리고 계십니다 첨단 설비로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책임진다는 최첨단 아파트 단지 잠깐 구경하실 손님께서는 이 열차 체험칸에서 실감나게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신가요? 네 지가요 저 아파트에서 쫓겨난 경비원이구만요 아 아 네네 아 그러면은 손님께서는 저 첨단 아파트 체험 안 해도 뭐 허니 아이고 첨단자라는 게 다른 게 없더구만요 전부 기계로 허는 거요 출입문도 기계로 방문자 확인도 기계로 그래서 말인데요 그 첨단 아파트 기계가 똑똑한지 아니면 그 쫓겨난 경비원이 똑똑한지 그 체험부터 먼저 해보자 그거구만요 아 네 그렇다면은 첨단 아파트 기계와 로봇이 과연 쫓겨난 경비원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잠깐 경합을 벌려볼까요? 자 택배가 왔습니다 아니 기계야 뭐하니? 지를 보셔요 바로 택배 물건 어깨 매고 105동 달려가잖아요 저저저 로봇 경비원 쟤 좀 봐요 뭐하는지 아 네 무인 시스템 천단 아파트 로봇 경비원이 택배 상자를 들고 걸어옵니다 아 근데 쫓겨난 경비 아저씨는 2층 정도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아 네 로봇 경비원 택배 상자 들고 가다가 벽에다가 꽝꽝 아니 왜 저러는 거죠 경비 아저씨? 아니 그 차가 전기가 떨어졌나벼 오작동이 생겼구만 그려 야 야 이거 엘리베이터 이쪽이요 너 계단 걸어갈 줄 알아? 허허 벽에다 그만 세려 아니 파손주의 안 보여? 다 깨지겄네 띠롱띠롱 아 택배 왔네요 네 전기가 떨어져서 오작동 생긴 로봇 경비원은 계속 벽에다가 물건을 때리고 있네요 자 근데 경비원 아저씨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택배 물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아니 근데 뭐하는 건가요? 아니 저기 전기 떨어진 거 그냥 두면 누가 업어갈 거 아니에요 지가 업어다가 경비실에서 전기 맹겨주려고요 아야야 업혀라 좀 자 보셨나요? 무인 경비 시스템 아파트하고 정많은 경비원 아파트 여러분은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은가요? 아 네 무인 경비 시스템 너무 상막하다 썰렁하고 귀신 나올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정많은 경비 아저씨 아파트로 칙칙폭폭 삑삑 네 안수선의 구움으로 살풀이 함께했습니다 요즘에 마침내 이 아파트도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죠 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서울구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는 44분의 경비원을 한꺼번에 해고를 한다니까 이분들은 어쩌신대요? 아니 이분들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들이 입주민들을 도와주고 또 물건 같은 거 들어주고 그렇죠 청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말도 좀 들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이런 걸 무인 시스템이 해줄까요? 절대 못해주죠 그러니까 이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은 경비원 자리 이 일자리도 기계한테 뺏겨야 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1부 끝곡 함께합니다 개구리 타령을 지성자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해봅니다 네 상한골 상사대 1부 끝곡으로 개구리 타령을 지성자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반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 무인 경비 시스템이요 아파트에 물론 정확하고 편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사는 데는 왜 정이 넘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기계화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하지만 이러기 때문에 점점 더 주변이 더 삭막해지고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군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무인 경비 로봇이 생기면 보안 관자실에서 지시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정이 그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올게요 안녕 안녕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전통음악과 전통연희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한국적인 월드뮤직을 창조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은상을 수상했고 2015 7곡 3개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에서는 대통령상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천우만의 개성과 음악적인 색깔을 입힌 사물놀이를 무대에 올립니다 천우의 사물놀이 완판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령군은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영산면 일원에서 제55회 3.1 민속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 문화제는 호국선열들의 애국충절과 민족의 어를 이어받고 전통문화를 통한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첫날인 2월 29일에는 재등축하 시가행진과 불꽃놀이, 유랑극단이 열리고 둘째 날인 3월 1일엔 쇠머리 발굴비 고사와 구개목도 시연회, 풍물 한마당에 이어 제25호 영산 쇠머리 대기가 시연됩니다 셋째 날인 3월 2일에는 전국 우수 농악 경연대회와 각서리 경연대회가 열리며 마지막 날에는 영산 줄다리기 공개 행사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2016년도 문화학교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22기 박물관 강좌는 오는 3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강좌는 역사, 미술, 음악, 민속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답사로 진행되며 강릉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박물관 학위연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죽헌 시립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악 전문단체와 아마추어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섭니다 국립국악관연학단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국악관연학단 공연이 2월 28일 오후 4시 국립극장 다로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아마추어 국악관연학단은 국악을 배우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일반인 5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국립국악관연학단 단원과 함께 전통색이 강한 국악관연학곡과 사물놀이 협주곡 클래식음악과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신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 알림마당 이벤트 또는 전화 02-2280-5877번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국악을 배우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소리명상관이 전라북도 남원시에 들어섭니다 오는 4월 남원시내 한파우 유원지에 조성되는 소리명상관은 농악, 판소리, 민요, 소고춤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문 공연장도 갖춰 다채로운 국악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며 숙박을 원하는 체험객을 위한 전통 한옥과 생태연못, 실개천, 쉼터도 들어섭니다 소리명상관에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국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농악을 배우려는 단체나 대학생을 위한 농악 캠프 기업체 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악 힐링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주의 전통음식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박물관 문화총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할망 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에는 할망 하르방의 배지근한 구슬로 불어낸 제주 전통음식 20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할망 하르방의 이야기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옛 추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허남촌 박물관장은 앞으로 이 책이 학생들의 지역 문화교육 교제나 문화관광 홍보 교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양주에서는 전통장 담그기 체험 행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는 28일까지 양주농업기술센터나 전통장 체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양주에서는 세 군데에서 전통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하고 있죠 광사동 두레놈과 광정면 성신의 된장 그리고 남면 맹골사랑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된장은요 우리 음식 문화에 뿌리면서 선저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발효어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항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천연 조미료기도 한 된장은 한국 음식의 원천이고 대표적인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인 된장 간장 체험 행사가요 양주시 관내 장류 체험장에서 열리는데 참가 비용은요 매주 3개와 된장 10kg 간장은요 1.8리터 기준으로 9만원이라고 그래요 네 네 양주엔 우리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농촌형 외식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남면 매곡리에 있는 농가 맛집에서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남면에 있는 농가 맛집 매화당은 본체와 사랑체 행랑체 모두 3채의 한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숙박과 식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양주시가 향토음식 체험장으로 후원하고 있는 농가 맛집 매화당은요 전통 방식으로 직접 담은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그런 발효장을 이용해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내놓고요 네 네 또 벼누룩을 활용해서 직접 빚은 전통 가양주도 맛볼 수 있다고 하죠 네 네 양주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손두부로 만든 콩 스테이크가 주된 식단이라고 합니다 네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양주 연푸죽도 맛볼 수 있는데요 사라져간 옛 양주 음식을 살려서 양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추억의 음식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양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양주만의 향토 음식을 발굴해보자 그런 먹거리를 널리 맛있게 먹게 하자 그리고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양주 향토 음식 사업이 앞으로 활기를 띌 거라고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양주엔 요즘 그 양주 목화솜이 또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양주가 지닌 자랑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이 양주 천연 목화솜은요 호흡기나 아토피 같은 피부 관련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보온성과 투습성이 좋고 부드러워서 천연 목화솜을 이용한 이불이나 방석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양주 목화단지는 사계절 꽃피는 경관을 보여줘서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는 꽃구경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천연 양주 목화솜이나 목화시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판매한다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기도 양주 전통장 체험 행사와 향토 음식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양주의 소리죠 양주아리랑을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개수나무 노래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선비 구덜과 맹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대보름께 요월정에 나가서 달맞이 하며 다리밟길 하던 선비 구달이 한 노인으로부터 귀인을 만날 것이다 했는데 역관집에서 도망친 맹이란 여인을 만나 따로 살림차려 지내게 됐는데 하루는 맹이가 말하기를 이제는 아버님을 찾아 뵈야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죠 아이고 서둘 건 뭐 있어 주변에 보는 돈도 있고 아니 얼마나 더 숨어서 하려고요 안빵을 달랬습니까 밧대기 땅을 달랬습니까 이 사람 보게 아버님은 하루라도 내가 벼슬길 나서는 게 소원인데 내가 접시를 봤다고 하면 아마 몽둥이부터 잡을게요 벼슬길이고 부자끼리고 열자면 아버님께 고해하지 이리 허성세월 하다가 언제 홍문관에 들어가실 겁니까 또 홍문관 소리라니 거기가 어딘데 언감생심이지 아버님께 상의 드릴 일도 있으니 가십시다 이러다 황갑 진갑 날 세고 풍수지관 찾게 생겼잖소 아니 그 풍수지관 소리는 왜 나오는 겐가 늙어가면 풍수지관한테 누울 자리 부탁하지 누구한테 합니까 저저저 그런 날씨로 아버님 앞에 가겠단 겐가 그러다 둘 다 요절나는 수가 있대두 하루하루 문구적대다가 세월이 갔는데 더 이상 허성세월 했다가는 이쪽이나 그쪽이나 쫄딱 굶게 생겼습니다 자 가십시다 아니 이거 오늘 일진이 사납던이니 일 났구만 일 났어 아니 이 사람 대체 무슨 수로 우리 아버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대충 들어서 알만치하니까 나한테 맡기고 가십시다 허허 참네 이러다 족보에서 파내겠다 오시면 어쩌려고 일 났구만 일 났어 글쎄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어서 앞을 서시구리야 아 어서요 이래요 맹이가 마침내 선비 구달 아버님을 뵙게 됐는데 괴팍한 성미라 예의가 참 유상하게 돌아가고 있었겠다 아버님 아들이 이 몸을 살렸으니 이 몸이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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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소리 하지 마라 절 한번 올렸다고 그냥 아버지면 내가 우리 동네 왕 아버지 아니겄냐 아니 그리고 니가 우리 집을 살려? 예 오늘 이후 바로 손을 쓸 겁니다 니가 보기에 그 우리 집이 우습단 말이지? 내 아들도 같지 않고 그 아들 애비란 사람도 볼 것도 없고 아들이 장차 홍문관에 들건데 아버님이 어찌 볼 것도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어시라 홍문관? 홍문관 들어갈 사람이라 내 아들이? 틀림없이 옥당에 들어 청영각에서 주상 전화를 아련하게 들 겁니다 듣는 귀는 있다고 홍문관 소리라니? 그래 내가 말도 못하게 못났단 말이구나 아들이 옥당에 드는데 아버님이 못나다니요 이것아 무슨 죄관인지 몰라도 결국 나는 못나서 내 입으로 홍문관 소리를 못하는데 너는 뭘 믿고 홍문관 장답을 해? 그러니 내가 못났단 소리 아니냐? 이 소리 믿으시면 됩니다 헐 헐 헐 통담이 심하구나 아니 그래 무슨 소리를 믿으란 말이냐?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 찍어내고 옥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지어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아이고 치와 쳐. 천년만년 뭐 어때? 개수나무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개수나무 집을? 아니, 어떻게 말이냐? 상인들을 좀 알고 있죠. 돈을 벌어보렵니다. 이러라니. 아니, 우리가 무슨 미천이 있다고 장사소리냐?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냥 아들로 벼슬길도 막혀서 그냥 쫄쫄 굽는 처지에? 돈도 벌고 벼슬길도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개수나무 노래처럼 해보렵니다. 아니, 미천도 없이 개수나무 노래처럼? 아이고, 아이고, 구달아. 아이고, 어지럽다. 어지러워. 네, 신미녀 달타령을 안향년 조남이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걸 풍류극장 요월정 귀인 얘기 중에 개수나무 노래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맹이가 과감하게 구달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네요. 네, 거침없이 벼슬길을 열겠다. 부자길도 열겠다니 괴팍한 구달의 부친도 황당했겠죠. 네, 그럼요. 개수나무 노래처럼 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맹이가 어떤 제가 하나 부릴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지는 풍류극장 요월정 귀인 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이어보겠습니다. 한 곡 더요. 김죽파 전승 민간풍류를 김죽파의 가야금 이온주로 이어봅니다. 네, 김죽파 전승 민간풍류를 김죽파의 가야금 이온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한골상사디아의 김병륜 작가. 네, 오늘이 242회째인데요. 네, 자수명장이신 방채홍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오늘은 전통 자수명장 방채홍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채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국악방송 꾸준히 사랑해 오신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방채홍님 따로 신청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수 작품 활동을 쭉 해오시면서 우리 국악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으로 살아오신 줄 압니다. 요즘도 자수 작품 하시면서 꾸준히 우리 국악 애청해 주시는지요. 그럼요. 국악이 없으면 삶이 없잖아요. 작품 할 때 국악 들으면 너무 신나요. 정말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만날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우리 국악은 좋아요. 애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요새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요새 또 다시 변경돼서 대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손주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국악방송 있다고. 근데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국악방송에 TV가 없대요. 애들이. 아하.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웹 TV가 또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손에서도 보이는 TV도 우리 국악방송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그런 TV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상도 국악방송 영상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행사라든가. 어떤 영상 한 번씩 봐요. 저 인터넷으로 그게 이제 못 들었을 경우에 더 털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저는 일러주지를 못했어요. 네. 이제 홍보할게요. 네. 네.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경기민요만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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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청객님 그 자수와 함께 해온 세월이 얼마나 되셨죠 지금? 올해 만 54년이요. 네. 그 자수 처음 시작하셨을 때도 그때도 국악을 들으면서 하실 생각을 하셨던가요? 그때는 국악을 방송에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래를 했죠. 네. 하면서 그때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해치라는 게 있어요. 해치가 뭐냐면 지금 여행 가는 거. 그러면 거기 해치라는 게 여행 가는 건데 거기서 여행을 가면 이 국악을 시작을 안 하면 공연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국악을 하는데 그때 제 육촌동생이 6살인데 장부를 너무 잘 쳤어요. 그래서 걔가 맨날 앞소리로 장부를 치고 다녔어요. 예. 지금 나이가 60인데 예. 예. 예전에는 가요 무대를 할지라도 앞에 열기는 또 국악으로 열고 그랬다는 거죠? 예. 국악이 없으면 빠지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저희들이 찜질방을 가도 경기미녀 한탈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지금 자들 모르셔서 그러죠. 이렇게 목욕탕 가서 앉아 이야기하면 경기미녀 한소리 꺾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나이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국악을 들어보면 거기에 인생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좀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었더라고요. 고향에서도 국악과 뗄 수 없는 그런 세월이 있었고 작품활동 해오면서도 우리 국악과 뗄 수 없는. 그리고 또 국악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나요? 네. 국악방송을 안 들을래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작품을 하려면 한쪽 귀로 듣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자수도 국악이 다 편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수가 원래 우리나라 2조 때부터 있던 게 아니고요. 삼국사기에부터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악이 단붙으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가요잖아요, 국악이. 우리나라 전통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려면 전통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나라 국악을 해외에도 소개를 하고 지금 해외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우선은 그거를 좋아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채웅 병장님, 미국에서도 자수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는 언제쯤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가셨나요? 그때는 제가 병풍, 인두판 반지거릇, 노리개, 장, 활옥, 쪽두리 많이 가져갔는데 그때는 원래 한 달 계약을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요? 미국 LA에서 한 달 계약을 했는데 그때 박세직 올림픽 위원장이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계약을 했는데 두 달을 했어요. 두 달을 했는데 아침에 9시면 우리나라 전통 민요를 털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 전통, 저희 작품은 우리나라 전통하고 맥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국악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전시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악을 털어놓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리를 덜렁덜렁 덜어요. 춤춰요. 왜냐하면 그 가사를 알아서 춤추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막 국악 치면 이제 깽가리랑 장구 소리가 나니까 확 이렇게 몸을 흔들더라고요. 저절로 국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마산에서 전시회 개인전을 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국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놓거든요. 할머니들이 와서 그냥 앉아서 놀고 계세요. 그 국악 들으려고.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새 젊은 애들 노래는 노래 같지도 않다고. 젊은 사람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어르신들은 그래도 당신이 듣고 먹고 자란 걸 기억하잖아요. 저희 그 전시장에 제가 원래는 일주일 전시하기로 했는데 추석이 들려가지고 2주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보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오는 시간에 어른들이 막 구경을 오셨는데 술을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노래 보고 좋아하셨나봐요. 근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인두판 보시더니 우리는 이렇게 술을 감히 놓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시용이라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면서 그 국악을 틀어놓으니까요. 이게 노래지. 지금 사람들을 쏟아들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국악을 함께 하면서 한 땀 한 땀 그 바느질 한 땀 한 땀 뭐 인공의 세월 아닙니까. 그 작품의 세월이란 것은요. 그런데 해외에서 우리 자수작품 전시하고 그럴 때 해외 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작품을 사가지고 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손으로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계지 무슨 손이냐고 그러고. 근데 그때는 제가 손가락에 침은이 지금도 없어요. 둘째 손가락에 침은이 없어서 보여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 진짜 이렇게 됐냐고. 외국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놓는 거를 정말 이게 기계가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해외에 앞으로 우리 전통 한류 작품으로 우리 전통 자수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요즘 작품 활동하시는 거는 어떤 작품들 하신가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통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훗년쯤 미국에서 개인전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합동으로 하기로 지금 거의 말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의 국악인들도 아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악을 알리자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놓으실 우리 방청병장님 작품들은 주로 어떤 주제에요? 지금 저희는 그냥 우리 전통 정말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 전통이란 게 우리나라는 자수가 완전히 추상적이에요. 실질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 있던 건 그대로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작품 전시회 하고 남은 거 하고 지금 보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실제 생활에서도 쓰는 자수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이제 인두판도 요새는 인두질을 안 하지만 모개 같은 거 다림질 할 때 엎어놓고 써도 되고요. 또 반지끄릇은 우리나라 가정에는 다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실을 담아야 되잖아요. 바늘도 있어야 되고 단추도 담아야 되고 그것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게 우리 한복을 잘 모르잖아요. 한복이 사실은 쥐하자체를 입어야 되는데 무슨 날이고 무슨 행사는 다 입으니까 거기에 멋내기로 또 노력이 또 달고. 우리 보자기도 자수 작품이에요? 그렇죠. 보자기도 지금 많이 해놓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우리 방채용 명장님 손에서 나오는 이 작품들이 사실은 국악으로 물든 작품들 아닌가 싶어요. 거의 국악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국악하고 자수하고는 우리나라가 생기면서 같이 내려온 거잖아요. 저희들이 소문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방채용 명장님이 베트남에 가셔서 우리 전통 자수 강의를 하고 작품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언제쯤인가요? 5월 달에요. 이제 베트남에는 베트남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시켜 가지고 한국 와서 팔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구매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옛 그림들 또 옛 모습들 그중에서 왕조의계라든가 왕실의계 이런 행차도라든가 아니면 십장생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품으로 1월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방채용 명장님께서도 그런 의계하고 옛날 의식들하고 연관된 그런 작품들 좀 해보시는지요? 많이 했죠.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워낙 대작이라서 이거 마침 제가 국악방송에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잠깐 기뜸해 주세요. 어떤 그림이라도 잠깐 연상 좀 하시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조대왕이 어머니 육선을 위해서 왕능에 가는 거예요. 수원 왕능에 가는 행차도. 그 의계도의 그림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예전에 그런 화가들이 그 행차도를 행열도 그려서 사람도 수천 명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걸 그 작품을 한 땀 한 땀 자수로 그려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몇 년째 되셨나요? 지금 그거 하는지 올해 8년째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8년 넘었네요. 네. 언젠가는 우리 방채용 명장께서 같이 손을 좀 잡고 전통자수 작품 전시회를 좀 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국악방송에서 허락해 주시면 제 작품 가서 거기서 전시할게요. 거기 저희 작품이 다 우리나라 국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작품에도 국악하는 게 다 나와 있고 소리꾼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전통자수는 우리나라 국악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자제분 중에서 혹시 어머님의 손, 신의 손을 이어받는 자제분 있습니까? 큰 딸이요. 아, 큰 딸이요. 시집 가기 전에는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술을 도와줬어요. 그 시집 가서 한 애들 키우고 안 하다가 지금 저하고 하는지 한 15년? 개인적으로 작품도 충분히 해내시고 그러겠군요. 매듭도 다 개가 하고 도안도 개가 다 만들고 저는 수만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물림해서 나가야죠. 저희 손녀들이 아무도 안 한대요. 아, 지금요. 보기는 너무 이쁘하고 박수치고 좋아할걸요? 좋아하죠. 작품 만들어놓으면 할머니 이거 나 시집갈 때 좋아하고 먼저 따지는데요. 아, 그래요. 오늘 국악사랑 본님들 자수명장, 광채웅 명장님하고 같이 국악사랑하면서 손으로 읽으신 자수 작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지금 작품하고 있는 거 미국전이 있어요. 미국 전시회 끝나고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또 전시회를 바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자수가 기계로 낳는 게 아니고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부 사람 데리다가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사람을 안 두고 따라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못해요. 전통 자수 잊고 또 살리고 계신 방채웅 명장님 국악사랑 함께 하시면서 좋은 작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 드린 국악사랑 본님들. 오늘은 전통 자수명장이신 방채웅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 본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경기미녀 배틀가를 김영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억수나이! 아이고, 아이고, 복찬아. 아, 이 일을 그냥 어쩌면 좋냐? 내가 그냥 벌을 받는갑다.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요. 뭔 일인데요? 숨을 크게 쉬시고 찬찬히 말해봐요. 안 그래도 평생을 그냥 가슴 속에다가 숨겨놓고 혼자 울고 물고 했는데. 봉선아, 복 받을 때가 이 벌 받을 때가 됐는 것 같아. 아니, 글쎄 지한테 말을 혀 보란께요. 아들같은 지한테 못할 말이 뭐 있다고 근데요? 응? 아들이라고요? 응, 그려그려. 아들이란다. 아들이 찾아온다니 무엇이냐? 응? 아들이 온다는데 뭐가 어째서 그런단가요? 아니, 정말로 봉식이가 온대요? 아, 봉식이고 복만이고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7년 전에 그 아이가 말이다. 네? 27년 전 그 아이라며? 아니, 누구 말인데요? 나가. 젊었을 적에 제주로 들어가 살다, 살다 힘들어가지고 시살란 아들을 두고 나왔지 무엇이냐.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마 그런 일이 다 있었납요? 아니, 그라믄 시방 그 아들이 봉알매를 그냥 찾았단 말인갑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죠. 30살 먹은 아들이 엄리 한 번 만나보고 따고 엄리 찾아달라고 해서 날 찾았다는겨. 봉식아, 내가 벌 받을 날이 온 모양이다. 아유, 동네 사람들 쨍뼈. 아따, 정말로 저기 벌은 무슨 벌이래요? 모자상봉하는 날이니까 잔칫날이지요. 그럼 우리 호들 말고 마음 단단히 묶고 아들놈 그냥 한 번 꾹 하니 안아주셔요. 시살때 버리고 떠났는디 내가 그냥 먼 낯바닥으로 품에 안꾸냐. 뭐메, 뭐메. 요러고 그냥 가슴이 캉 비지고 숨이 그냥 탁, 아이고, 아이고, 먹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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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로 이런 일이 아니란 게요. 자자자자, 봉알맨요. 좋은 날인게 먼저 울고 그 다음에 웃자니까요. 와봐, 넌 부끄럽고 맑게 하니게 뭐가 있슈. 이산가족 상봉인디. 근데 아들은 뭐 한대요? 경찰이 그러는데 직장 댕기고 산디야. 전화로 아들놈 목소리 들어본 게 내가 그냥 가슴이 캉 벗겨가지고 이름도 못 불렀어야. 그 애가 말이야 어머니의 적합녀다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봉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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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알맨요. 아따, 직장 댕긴다믄. 아이고, 그것도 출세지요. 직장 댕긴 게 출세 안겨워. 자자자, 출세한 자식 만나는 건데. 아이고, 맨, 가슴 좀 그만 져요. 아, 옆에 봉천이가 꼭 붙어있을 텐께. 몇 시래요? 응, 올 때 비 왔어. 아이고, 나잖아. 철베야, 미안하다. 죽게 그냥 비하여, 철베야. 네, 이 시간 끝곡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에 심 봉사 눈뜨는 대목을 조상현의 소리 박춘맹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에 모자 상봉하는 일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27년 전 헤어진 아들이 그 봉알매를 찾아온다니 말이죠. 그렇죠. 이 봉알매가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네요. 아이고, 깐깐한 성격에. 네, 그 아들이 장성에서 물어물어서 이제 어머니를 찾았고요. 네, 네. 오늘은 그 시골 봉알매 집에서 울다가 웃다가 그런 경사스러운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상황꼴 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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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